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조어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소하실 겁니다. 최근 정부가 이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이에 맞춰 전라북도도 전북형 푸드테크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푸드테크가 무엇이고 우리 지역은 어떤 지향점을 염두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식품의 생산과 유통 또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용 드론과 실내 수경재배, 식품 프린팅과 무인주문기, 온라인 유통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지속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신생기업 30개 육성을 위해 특별법 재정과 더불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북도 역시 전북형 사업 도입을 위해 푸드테크 42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50여 개의 농생명 혁신기관과 농생명 분야에 한 1,800여 개의 박사급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매년 2천여 명의 식품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서 농생명 산업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특히 애초 계획보다 외원을 확대하고 규모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도내 각 대학과 롯데중앙연구소, SKCNC, 또 두산 로보틱스 등 20개 내외로 꾸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식품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푸드테크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선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방안 모색과 함께 아이디어 확보를 또 각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감사합니다.